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최근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 여러분 해드렸습니다 괌과 알래스카에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자산이 전개되었고요 그리고 이는 북한과 중국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더 강력한 메시지가 선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 본토에서 B-52 폭격기가요 동아시아로 긍급 출격하는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이 미 폭격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이후 숨고르기에 나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대북 억지력을 키우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어제죠 민간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커래프트 스포츠과 미 군당국에 따르면요 토요일인 4일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루이지에나 박스데일 공군기지를 떠나서 일본 아우모리현 미자와 기지 인근에서 작전을 펼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B-52가 미 본토에서 출격했다는 점입니다 24메가톤급 수소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서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 B-52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괌에서 작전을 시작했지만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핵심자산인 이 B-52가 이례적으로 미 본토에서 10시간 이상 비행해서 바로 동아시아 작전을 수행한 데는 언제든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자산이 총동원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전력 즉시 투입에 대한 검증과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북한과 중국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달 23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군사행동계획을 보류를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일 당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내치 전념을 시사하는 등 북한이 정중동의 행보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지력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을 미국 측에서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B-52세대는 지난달 중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차례 연합 및 합동훈련 임무를 마치고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아일슨 공군기지에 B-51를 배치한 건 2017년 여름 레드 플래그 훈련 이후에 3년 만에 알래스카 배치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개 당시에 일본 인근 해상까지가 작전 반경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반도에 미 본토 출격뿐 아니라 6시간 작전 반경이라는 선택지까지 제시한 셈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공군은요 지난 5월 장거리 폭격기인 B-1B 또한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했다는 점 여러분들 제가 보도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3시간 이내 대북 폭격이 가능한 이 B-1B 랜서를 배치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B-1B의 경우에 핵무장을 지금 현재는 못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가능토록 하게 다시 개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적지를 저공으로 침투한 뒤에 제레식 정밀 타격 무기를 통해서 폭격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여러 번 출격했고 특히나 2017년 3월 달에 한 달에만 5차례나 한반도 인근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B-1B가 한반도 인근에 뜰 때마다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미 공군의 이 같은 운영 방침을 폭격기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적 전력 전개 방식이라고 미군은 설명을 했습니다 군 당국자는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폭격기에 대해 작전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일부러 늘렸다면서 북한이 미 폭격기에 중대한 위협을 알고 있는 만큼 도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선택지 때문에 어려운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폭격기 3종 세트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북한이 쉽사리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언제라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에 맞춰서 언제든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미군의 전략 자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신해안수도 이걸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를 듣고 싶으시면 신해안수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해안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구하고 아바이세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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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이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시내 한수 단독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 한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